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테스트 영상이고요. 미리쌤이 중간고사를 응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영상이에요. 응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고사를 우리가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조금 계획을 잡고 시험 전날까지 착착착착 공부하면 될지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래 얘기 안 할 테니까 잠깐만 들어봐.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실전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야 해요. 4월 되면 얘들아 딱 3주 정도 남죠. 그치? 3주 정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 학교 시험의 스타일대로 문제가 시험지가 동일한 비슷한 그러한 문제들을 모의고사처럼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여러 번 풀어주는 거야.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나 주관식이 몇 문제 나오고 객관식이 몇 문제 나온다. 이런 게 다 학교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 스타일 대로 나와 있는 문제 혹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미 나왔었던 작년 시험지, 재작년 시험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요. 내가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거나 시간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조금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주관식을 먼저 푸는 게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례대로 객관식부터 푸는 게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 시간 안에 우리 학교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풀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점수가 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 실전 모드에 돌입하면 이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너네가 이제 실수도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실수를 줄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너네가 시험 끝나면 이제 이렇게 막 채점하면서 와, 막 실수 때문에 틀리는 문제 굉장히 아쉬워하잖아. 근데 있잖아, 실수는 딱 시험장 가서만 하는 게 아니다. 아마 너네 평소에 공부할 때 정말 실수 이미 잦았을 거야. 근데 그 실수가 잦은 걸 있잖아. 평소 공부할 때, 그냥 숙제할 때 이럴 때는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 이거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렸네 하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게 시험장에 간다고 해서 실수를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 모드에 돌입하면요. 실수 자체를 정말로 단 한 개도 안 하겠다. 계산 실수를 정말 줄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유지한 채 평소 숙제마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쭉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면 실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지? 숙제할 때도 절대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러한 의식을 항상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와 부교제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정말 막말로 씹어서 먹었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본인이 이제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다르고 뭐 좀 그럴 수 있잖아. 본인이 또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급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최소 3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있잖아. 그 3회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처음에는 문제를 그냥 다 풀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풀고 맞는 문제, 틀린 문제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그럼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채점을 했을 때 맞는 문제, 이런 식의 표기를 이용했어. 별표는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 역삼각형은 단순한 계산 실수, 아니면 문제 잘못 읽은 거. 그래서 내가 다시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거. 다시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걸 역삼각형. 그리고 그냥 삼각형을 우리가 애매한 문제. 맞았던 틀렸던 애매한 문제. 맞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이런 식으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을 때요. 문제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문제는 아예 몰라서 틀렸고 이 문제는 아예 완벽하게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 이건 완전 계산 실수로 틀린 거고 이거는 애매하게 조금 맞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할 때 풀 때마다 약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또 완전 모르는 문제가 1번에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번하고 3번은 맞았고 뭐 4번을 또 애매하게 다시 뭔가 맞았지만 좀 속 시원하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그리고 또 세 번째 풀 때도 막 표시를 하는 거예요. 1번은 이번에는 조금 애매하게 맞았어. 근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는 3번은 맞았고 또 4번은 다시 실수로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시험에 시기가 가까워지면 딱 이 문제집 혹은 교과서나 부교제에다가 이렇게 쭉 문제들을 봤을 때 아, 막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문제만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은 정말 완벽하게 맞은 문제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남아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교과서와 부교제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꼭 교과서랑 부족의 부교제 부교제 교과서랑 부교제 풀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숙제할 때 문제집 활용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문제집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얘들아 자, 멘탈 관리는 우리가 이제 실전 모드에 돌입하면서도 평소에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모의고사 같은 거를 시간을 재놓고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풀라고 그랬잖아. 그때 너네가 시험장 가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컨트롤 할지에 대해서도 실전 모드처럼 정말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시험장 간 날 그 시험지를 처음 만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왔을 때 정말 많이 당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평소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면서 우리가 멘탈 관리는 또 시험이 끝났을 때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수학 시험이 마지막 날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학 시험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이 남아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수학 시험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고 있지만 혹시 못 봤다 하더라도요 빨리 훌훌 털어내고 그냥 그 다음 과목을 보는 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너무 채점하기가 싫으면 당장 안 해도 돼 얘들아 잠깐 덮어놨다가 시험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몰아서 채점한 뒤에 그때 다시 반성하면서 내가 이 문제는 왜 틀렸고 혹은 실수로 틀렸고 몰라서 틀렸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험지를 분석하며 우리 학교의 시험지 시험은 이러한 이러한 곳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이제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가 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어떠한 식으로 계획을 잡을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물론 결과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선생님은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람은 자존감이 어떨 때 높아진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이렇게 본인의 한계를 좀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 그때만 진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시험에 임하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의 말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시험 잘 보고 못 봐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꼭 다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